장문복 타카다 킨타 장문복 타카다 킨타, 개구쟁이 소년같은 프로맨스 커플룩 엠넷 프로듀스 101 시즌 2 출신 중 가장 화제가 됐던 긴머리 소년 장문복과 타카다 킨타가 28일 오후 상암동 YTN 미디어 센터에 위치한 카페에서 대만 MTV 와이오샹 플레이제이 오샹주보의 녹화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가졌다. 프로듀스 101 시즌 2에 함께 출연하며 친분을 쌓은 장문복과 타카다 킨타는 이날 소년같은 프로맨스 케미로 눈길을 끌었으며 용감한 형제가 프로듀싱한 가수 겸 MC 플레이제이와 함께 즐거운 먹방 인터뷰를 진행했다. 한편 이날 장문복은 카무플라주 하프 팬츠와 블랙 티셔츠에 네이비 더블 버튼 재킷을 걸치고 하카다 킨타는 롤업 데님 팬츠와 화이트 티셔츠에 오버사이즈 레드 스트라이프 포인트 카디건을 걸쳐 개구쟁이 소년같은 네이비 컬러의 프로맨스 커플룩을 완성해 주목을 끌었다. 한편 타카다 킨타는 프로듀스 101 시즌 2에 함께 출연한 김용국, 김상균, 김동완, 권현빈, 노태현, 김태동 연속생과 함께 JBJ로 데뷔할 예정이며 힙 동령 장문복은 최근 아웃사이더 가족과 함께 KBSBTV 예능 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했다. 힙 동령 장문복은